샐러드나 단백질 식단을 즐기지만 일정이 많은 날은 아침 점심을 든든히 먹는 게 좋긴 하더라구요 잘 선택한 요거트는 특별한 토핑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한동안 요거트를 만들어 먹다가 더 건강한 그린 요거트를 찾았습니다 블루베리만 넣어서 예쁜 컬러로 변화만 주고 그린 요거트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단입니다 살짝 구운 호밀 브레드나 바게트에 발라서 먹으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침 공복에는 요거트가 좋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먹는 김에 커피 대신 우유도 한 잔 마셔줍니다 우유나 요거트는 신선도가 중요한데 주문하면 생산해서 발송되고 포장에 신경 써주셔서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스 전통 공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린 요거트라 크림치즈만큼 꾸덕하고 산미도 적어서 저는 그냥 먹는 거 좋아해요 밀크온 밀크에서 생산 중인 5가지 우유예요 우유 역시 주문하면 생산해서 발송되니까 신선합니다 밀크온 밀크의 우유는 모두 햇섭 인증을 받은 건강한 환경에서 동물복지를 우선으로 프리미엄 우유를 생산합니다 우유를 칼슘 섭취를 위해 먹지만 흰 우유의 맛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다면 고소하고 진한 밀크온 밀크 추천합니다 동물복지와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건강하게 생산되고 국내 상위 1% 목장의 원유로 만들어지는 프리미엄 우유니까 믿고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맛보면 주변에 알리고 싶어지는 맛있는 그린 요거트와 우유입니다 더 건강하고 신선한 우유를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면 주문 후 생산되는 밀크온 밀크로 빠르게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